하늘은 높고 바람은 선선하다 못해 아침과 새벽에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계절이 바뀔 때면 늘 고민되는 피부관리 이제 건강한 피부를 위해 속보습부터 관리하세요 이 라이크듀 골드 히비스커스 블레미쉬 듀 세럼으로 속부터 차오르는 수분감을 느껴보세요 기관인증 화장품이라 식물성 콜라겐으로 피부 속부터 칭칭이 수분을 채워 더욱 촉촉한 피부가 느껴져요 사실 보통 화장품들 다 바를 때는 수분감이 느껴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당겨오거든요 하지만 이건 보통 세럼과는 달리 속에서부터 수분감을 채우니까 오랜 기간 촉촉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미 임상으로 100시간 수분 지속력을 증명했대요 또한 천연식물성 콜라겐 골드 히비스커스라 불리는 금화귀를 사용해서 만들었대요 금화균은 식물성 콜라겐의 다양한 유효성분들이 풍부해서 피부의 보습과 탄력에 도움을 주어 차로도 즐겨 마셨다고 해요 이 금화균의 추출물이 무려 90.11%나 함유되어 있다니 말해 뭐 하겠어요 민감성, 여드름성 피부 소양에 적합한 제품이라 판단까지 된 제품이에요 또한 피부 진정 성분인 시카 4종, 텍스판테롤, 알란토인, 그리고 풋귤 추출물로 문제성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고 또 약성성 포뮬러로 건강한 피부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까지 준대요 각질 제거 기능 및 피부 깊은 층으로 침투하는 흡수 속도를 가진 PHA를 첨가해서 주름 감소, 피부 탄력을 높이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이 라이큐드만의 특허 원료를 함유했어요 바로 풋귤 추출물인데요 제주산 풋귤로 피부 과민반응을 케어하는 데 도움을 줘서 피부를 진정하는 기능성이 있다고 해요 이외에도 골드 히비스커스 듀 세럼은 무려 7종의 피부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니 다양한 기능성을 참고해보세요 색깔을 보시면 황금빛 투명 제형이에요 이 수분감 넘치는 제형력 좀 보세요 피부에 바르면 살짝 광채가 도는 것 같은 기분 탓일까요? 골고루 펴발라서 흡수시켜주세요 라이큐드 브랜드는 원료 정성분 EWG 그린 등급이에요 피부와 환경까지 생각한 브랜드 라이큐드에 투명하게 공개한 인증서들을 확인해보세요 KFDA 인증, 국제 기준에 부합한 기업 인증, 국제 아로마 테라피 자격 인증 등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공개했어요 화학 성분이 아닌 고품질, 천연 원료로 민감한 피부를 안전하게 지성, 건성, 복합성 피부도 사용 가능한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라이큐드 골드 히비스커스 블레미쉬 듀 세럼과 함께해요